오늘 9시 진바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유튜브 떡실 다 가르쳐줘 섹시 누나와 점점 해 드리빗 점점 해 드리빗 춤 동작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막춤과도 비슷하고 심지어 제가 광고에서 했던 춤하고도 비슷하고 다 일맥상통하더라고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났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고마워 잘해 고마워 잘해 고마워 잘해요 잘해 고마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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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도 안 됐어요 지금 아멘 조금 쉬었다가 여기 불고기 채였어요 간다 아 와 진짜 힘들다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먹어 물 먹어 큰일 나 아니 안 힘들어요? 난 왜 그래? 처음에 힘들었어요 얼마나 됐어요? 중반지 오래 됐죠? 첫날 나갔었죠? 나 숨에서 피냄새 나 피냄새 아 너무 힘들어 천천히 해야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해야 한 거예요 나 좀 힘든 사람 없어요? 진짜 없어요? 팔이 안 올라가 고고 아 괴물들 괴물들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왜 그래 뭐 아